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친구들. 오늘은 학교 선생님께 제대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퀘스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대로 질문하기. 이 영상은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여태껏 그랬던 학생들, 그리고 질문할 생각조차 안했던 학생들, 심지어 질문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 거야? 조차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생님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슈퍼그레이트 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퀘스트 준비해봤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슈퍼그레이트인지 선생님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에 대한 인성과 성격, 학습 태도도 평가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질문을 제대로 하면요. 예의바른 학생이 되고요. 아, 이 학생은 정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구나. 야, 진짜 성실하고 모범적이다. 아, 이 친구는 정말 호기심이 높아서 선생님한테 질문까지 하는구나. 혹은 학습에 열의가 있고 학문 탐구 능력이 높구나. 혹은 아,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아, 이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생기부에는 적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질문을 잘못해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께 질문을 던져버리면요. 이러한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예의 없는 학생, 혹은 경솔한 발언을 하는 학생, 혹은 아니, 교사를 테스트,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또는 이 친구는 지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질문했구나. 뭔가 자기가 찾으려는 노력조차 안 해보고 질문한 거구나. 혹은 공부에 관심은 많지만 이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완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한 끗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퀘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째, 어떻게 질문하느냐.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거나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필기 내용을 질문한다거나 혹은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구두로 뱉으셨던 말씀 내용이 있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요. 자, 선생님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도 정말 느꼈던 거지만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수업을 진행할 때 아, 저 친구는 공부를 좀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만 필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는 그 말까지 두 눈을 선생님과 아이컨택하면서 필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은 주요하게 여기고 계속 아이컨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죠. 자, 이런 선생님의 말씀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질문하는 것, 즉 학교 선생님이 대상이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어떠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학교 수업 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해결하죠? 자,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외적인 내용도요. 질문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자, 내신의 경우에서는 해당 출판사나 자수서 및 문제집 자료를 먼저 질문하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푸는 문제집, 수능 기출 문제집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영역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집을 질문하는 것이 맞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배부한 누가 봐도 이것은 학원에서 준 자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는 학교 수업은 충실히 하나? 학교에서 배운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는 걸 질문하나? 혹은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선생님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혹은 노력해서 찾는 생각이 안 했구나 이 친구는 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전처럼 역효과를 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우선순위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언행, 말과 행동이 있어요.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첫째, 예를 들어볼게요. 관조적이라는 말이 선생님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 사전없니, 스튜피드이죠. 자, 관조적이다라는 말. 여러분 사전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오죠. 충분히 자기가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선생님께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자, 두 번째. 선생님, 왜 2번이 답이에요? 혹은 왜 2번이 답이 아닌 거예요? 툭 던지듯이 전투적인 말투로 내뱉는 그런 화법. 자, 싸우자는 거니 스튜픗입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3번 문제 다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스튜픗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지? 너무나도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던져야 돼요. 자, 볼게요. 선생님의 설명이 아주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원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그럼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 나오면 공부하고 안 나오면 너 안 하는 거니? 너 이런 질문 왜 하는 거니? 스튜픗이죠. 자, 이런 질문 나오면 선생님 어떨까요? 너 그럼 진짜 나오면 공부하고 안 나오면 공부 안 할래? 나한테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니? 특히 시험기간에 임박해서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은 본인에게 완전히 마이너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죠. 선생님은 A로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학원 선생님은 B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스튜피시죠. 너 지금 비교하는 거니?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내용을 비교하는 거니? 비교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런 질문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도중에 큰 소리로 개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중에 끼어듭니다. 선생님, 방금 그 새역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거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이런 질문. 공적인 수업시간에 수업 중에 끼어드는 거죠. 무례하다 스튜피십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나 공적으로 동등하게 주어진 수업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개인 질문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선생님, 저희 반은요. 애들이 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위기라서요. 전혀 그렇게 질문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선생님도 별말 안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이미 여러분의 반은 레드 딱지가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이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말할 때 끼어들거나 흐름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가 궁금해하는 개인 질문을 던진다면 이 학생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어떤 학생의 인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해답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렇죠. 해답 여기 있습니다. 자, 자기의 사고 과정을 펼치고 그 뒤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고 여러분이 제대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사고 과정을 펼쳐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왜 역설법이에요? 정말 한 80% 이상의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는데요. 자, 스튜피쉬예요. 완전 스튜피쉬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이런 질문 받자마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얘 생각 안 해봤나? 공부 안 해봤나? 왜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할까? 자, 제대로 된 질문 방법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건 이러이러해서 역설법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자, 보시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역설법이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자기 사고 과정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바로, 아, 너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있었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혹은, 그래, 너의 생각이 맞단다. 라고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이시 되겠죠. 자, 그 다음 상황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수업 배부 자료와 관련 없는 외적인 자료에서 질문을 하는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특히 시험 기간 때는요. 참고서, 자수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지들, 혹은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과외를 한다든가 필요한 여타 기타 자료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궁금한 걸 또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질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학교 수업 자료라든가 학교에서 배부한 프린트가 아닌 외부 자료일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발언이 필요해요. 즉,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풀어본 문제인데요. 라고 그 외부 문제를 가져온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하고 포인트가 이거죠. 사고 과정을 펼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A를 근거로 해서 B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답지는 C라고 나와 있어서요.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잘못 접근을 한 걸까요? 제가 어디가 틀린 걸까요? 무턱대고, 선생님, 외부 자료 들여놓고,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몇 번인데, 이거 답은 몇 번인데, 이건 이거래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 과정. 나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답을 줬는데, 왜 이게 아닐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물어본 학생과 단순히 그냥 질문부터 들이대는 학생.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학생에게 좀 더 친절한 답변을, 어떤 학생들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어떤 학생들을 좀 더 좋게 받아들일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 제시예요. 자, 비문학 지문 또는 소설 등과 같은 독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이런 질문 받을 때 난감했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 비문학 지문이나 소설 지문, 길이 어떻죠? 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죠. 그런데 그 문제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저 풀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떨까요? 자, 여러분은 충분히 그 질문을 이해하고 숙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하는 거겠지만 당사자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 지문은, 어마어마한 지문은 당장 처음 맞닥뜨리는 지문이죠. 자, 그렇다고 야, 너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럼 대부분 이런 발언을 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근데 이걸 다 읽기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시간을 좀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언어 예절을 통해서 배려와 예의 바른 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선생님 제가 이 부분 혹은 문장, 문단, 문제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 구두 설명 말고요. 선생님 앞에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은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긴 지문을 이해해야 하고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부담감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 설명 말고요. 그 문제지 한 켠에 사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래이래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음. 왜 이러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음. 이런 부분으로 해석했는데 왜 이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메모를 해두면 슈퍼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우리 말하는 언어 예절 배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바쁘시지 않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본 다음에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나 시간 없어, 안 돼.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리신 선생님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문제집을 놓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즉, 선생님께 생각할 시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 가능하시면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제가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겠습니다.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오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긴 지문 같은 경우, 독해 시간이 필요한 지문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대로 질문해서요. 제대로 입분받고, 제대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